전자정부의 시나리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뛰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 저희 회사 소개해드리면 주요 사업은 행정, 의료, 교육, 기타, 일반 기업들이라든지 교영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요. 일본 시장은 한국 기업으로서 가장 접근해야 될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도 대충 아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역사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진출해서 많은 실패를 겪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실패한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 성공하시면 되는데 일본의 한국 기업들이 일본 진출 실패 사례를 보고 공부하시지 말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실패 사례를 같이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전문가가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인데 일본 전문가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했으면 일본 전문가인가요? 일본 기업에서 20년간 일했으면 일본 전문가인가요? 그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본 전문가의 기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쌩얼의 일본을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보시면 듣던 거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가 남이 한번 순해보고 내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 거꾸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면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매일지영재 신문 기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문 기사를 쓴 데 보니까 한국의 전자정부를 연락이 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일본 정부를 엄청나게 띄웠더라고요. 선진국 일본이 뭐 이런 걸 한다 해서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게 일본 정부가 한 거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압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프레스 릴리스의 그런 수준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한국 정부가 잘한 건 기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내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자식 놈이 모처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했더니 아빠가 딱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공부는 뭐 네가 공부한다고 되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걔 공부할 마음이 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세계에 그 돈 가지고 만드는 건 전 진짜 칭송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처럼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본이 하면 잘한 거고 우리나라로 가면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은요. 10년 전에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했어요. 전자주민카드, 아이치카드.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도 도입하려고 해도 실패했잖아요. 그걸 보고 선진사례라고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렇죠? 선진사례잖아요. 10년 전에 도입했으니까.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10년 전에 전자주민카드를 도입을 했는데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이에요. 그 전자주민카드가 몇 장 정도 발급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30%는 되어있지 않겠어요. 30%요? 30%면 한 4천만 장. 일본에서 납세, 일본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개혁검토위원회에 들어가서 뒤집어놓고 있는 거예요. 600만 장입니다. 전자주민카드가 현재 600만 장 보급되어 있다고요. 1억 3천만 명이내서.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전제로 여러분들 비즈니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명이 전자주민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비즈니스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전문 서비스가 잘 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비즈니스도 되고 상업도 되고 인터넷 뱅킹도 되잖아요. 일본의 공인인증서는요. 전자주민카드에 있는 IC 칩에만 내장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법에. 그러면 일본의 공인인증서가 몇 장 정도 보급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총무성에서 일본의 행정안전부가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어요. 신문에다가 고인인인증서 드디어 100만 장 돌파.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웹사이트라든지 상거래를 할 때 그런 인증서가 100만 장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그리셔야 돼요. 제가 말아먹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회사를 하나 말아먹었는데 일본에서. 제 친구가 이메일 솔루션을 해요. 그런데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메일 솔루션이. PC 한 대 가지고 1시간에 100만 통을. 8시간에 천만 통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다음에 회원이 3천만 명일 때.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들 고이즈미 총리라고 아시죠? 고이즈미 총리 대신이 총리가 매일 매거진 발행을 처음 했어요. 회원이 200만 명이 넘어갖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그 사람 매일 매거진을 발행하기 위해서 매일 서버 구축 비용으로 투자한 돈이 1억 5천만 행이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더라고요. 1억 5천만 행. 상돈으로 하면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내가 갖고 있는 매일 솔루션 갖고 하면 이거 한 100만 행 정도면 돼.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시간에 100만 통 이상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2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팔면 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가져가서 팔기 시작했어요. 카타로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1시간에 100만 통을 8시간에 천만 통을 보낼 수 있는 솔루션 이게 뭐 500만 그때 천만 행에 팔았어요. 내가 천만 행에 팔았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말아먹었는데요. 200만 통을 보내는데 2억 행의 돈을 쓰는 사람들이 왜 제가 파는 몇백만 행짜리 8시간에 천만 통이 되는 솔루션을 안 샀겠습니까? 한국 제품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는 락프텐 있죠? 락프텐, 락프텐, 쇼핑몰 그때 당시에 락프텐 쇼핑몰의 회원이요? 1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연락에서 저기 땅을 판 거예요. 왜 안 팔리지? 이렇게 싸고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광고 카피를 바꿨어요. 1시간에 100만 통으로 결국 그래도요. 도요타 자동차 아시죠? 토요타 자동차에 매일 매거지는 제가 납품한 걸로 돌려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잘난 거 많다는 거 아시죠? 미스 매칭이 많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z